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 성공! 주최 1001, 2012년 12월 10일 병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운만 로켓우 5나3을 통한 광명성 3호 2호기 위성발사가 성공하였습니다. 위성은 예정된 제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4월에 위성발사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좀 서운 마음도 있었지만 꼭 성공하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장한지 모르겠습니다. 궁지가 막 느껴집니다. 위성발사가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거저 막 심장이 거저 확 꺼지는 것 같습니다. 광명성 3호 성공은 온 세계가 정말 진감하게 하는 평탄의 소식입니다.